또 아 영상이도 새벽 기온보다는 훨씬 포근하다 확실히 입춘이 지나가니까 포근하다 날이 해피야 해피 그래 어이구 해피야 어 단지는 어디 또 여친인데 갔다 일찍 안가면 두드리마 간식 하나 먹으러 간식 하나 먹으러 잘 먹네 돼지다 돼지고기 자 하나 더 먹어라 그래 그래 오우 잘 먹는다 그리 좋나 그리 좋나 해피는 이리 묶여있어서 이를 그래도 좀 관심 가진 사람들이 풀어 줬으면 좋겠지 않나 이를 샀는데 내가 그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지 그래 응 그래도 니는 이 과체에서도 니 나름대로는 행복을 찾아가니까 내 걱정 없다 우리 단지는 응 묶어 나질 안하니까 마음대로 나간다 응 그래 여친인데 여친인데 맞을까봐 밥먹자마자 뭐 핑총알처럼 뭐 담타고 넘어가더라 그래 그래 갈 뻔이면은 응 응 그 뒤에 남은 사람 없잖아 그치 거젠하니 그랬는데 응 장단점이 있다 묶이는 해피니는 니는 니는 조금 슬픈 일이지만은 너네 엄마는 걱정 안하잖아 항상 니는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나와서 보고 응 밥 챙겨주고 나는 먹고 애피야 쥐 보고 싶을 때 응 얼굴을 안 보여주면은 응 봉준 마음이 어떻겠노 허전한 마음이 생기지 약까지 오른다 하도 나고 응 그래 내가 아까 저기 단지가 저쪽 담 넘어가는 걸 내가 봤거든 그쪽으로 한번 살 체크하면 알보러 가야되겠다 그 며느리 며느리 응 며느리의 얼굴도 한번 살짝 보고 올게 안 보여주는데 뭐 나는 은근히 손주를 덜고 오나 싶어 응 기다리고 있었는데 몰래 꽁꽁 숨겨놔고 해피야 해피야 저 반지 한번 응 염담을 해보고 할아버지인데 아침 인사 한번 드리고 내려올게 에이 큰 놈 저기 저기 저쪽 담으로 저리 넘어갔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면은 단지가 잘 보이려나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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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대나무 저 숲으로 싹 사라졌는데 대나무 숲 뒤에 신혼봉이 있을랑가 질러가는 길로 가보자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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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 쪽에 여친을 만난거 남대부터 목소리도 어른 목소리를 내더라 한 번씩 보면 여친아 여친아 내 밥 남긴 왔다 밥 같이 먹자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여친은 그 모습을 안 들었네요 할머니는 손주 들고 갔다고 구지름 들을까봐 사실 더 좋아할 긴데 반지치보다 매니저는 더 좋아해줄 건데 이놈은 쏙도 모르고 며느리 사랑아 그 아버지 아니겠나 아버지 그 할배같은지 인사 좀 드리고 하자 인사 좀 드리고 하자 흰 구름 속에서 오래 살았지 밝은 달에 내 삶을 이끌고 이 깊은 골짜기 첩첩한 산 중에서 사람을 만나면 황교차를 그리치 황교차를 그리치 산에 내리는 비는 소나무 마루 적시는데 내 옆사람은 지는 매화 아쉬워하네 한바탕의 봄뿐 끝나니 끝나니 아이가 차를 내어보내라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세상 버린 내가 한평생 가는 일에 차를 타려 저주에게 올리는 일 마음은 제가 되고 머리카락이었나니 이제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이제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이제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이제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아가야 영지 새끼 영지 여기도 있네 사갔다 사갔어 사갔네 여기도 또 사갔네 어휴 여기 많이 있네 여기서 새끼 있네 아 새끼 영지가 있었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 또 있네 아 잘 기억해 놨다가 잘 기억해 놨다가 내년에 9월달 오유도 또 있네 9월달에 한번 9월 10월달에 한번 보자 여름에도 괜찮고 잘 자라라 영지야 10월달에 한번 보자 여기도 또 있네 영지 밭이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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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크더라 저 몇 년에 영직해서 충주에 계신 우리 특별한 손님 좀 드리면 되겠다 아 많이 아파서 고통받는다 카던데 정여사를 했지 정여사님 저기 드리면 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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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준 입준진 아니거나 덥다 여보 끝 나